우리 민족의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이었다. 우리가 주연 배우로 세계의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3천만의 우리 민족이 옛날에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족해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30년이 못하여 우리 민족은 관목상대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나는 어떠한 의미로든지 독재정치를 배격한다.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결코 독재정치가 아니되도록 조심하라고. 우리 동포 각 개인이 10분의 언론 자유를 누려서 국민 전체의 의견대로 되는 정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자고. 일부 당파나 어떤 한 계급의 철학으로 다른 다수를 강제함이 없고 또 현재의 우리들의 이론으로 우리 자선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는 나라. 천지와 같이 넓고 자유로운 나라. 그러면서도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우주자연의 법칙과 같이 준수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건설하자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글을 지금으로부터 무려 76년 전에 남긴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본인 스스로를 못났다 하면서 오로지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쉬지 않고 해왔고 그러한 자신의 삶을 어린 두 아들에게 전할 방도가 없었기에 유서 대신으로 작성한 것이며 또 세월이 흘러 남은 앞날이 많지 않게 되었기에 우리 동포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경륜과 소감을 알리고자 유서를 대신해 이러한 글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커넥팅 링크의 새로운 소통 창구 커넥팅 북스의 두 번째 작품은 동학농민혁명 을미사변 을사늑약 경술국치 3.1 독립만세운동 등 다사단한 했던 우리 민족사를 몸소 겪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다 내던졌던 백범 김고 본인이 한 번은 자기 자식들에게 다른 한 번은 우리 동포들에게 자신의 삶과 그에 따른 소외를 유서처럼 전하고자 두 차례 지필했고 이를 역사학자 도진순이 주의하여 돌베개를 통해 출판한 백범일지입니다. 1876년생 김고는 엄연히 조선시대 때 태어난 사람으로 계급이 분명하게 존재했던 당시 판박힌 상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도 솔직하다 못해 적나라하게 서술하면서 자신의 출생 과정에서부터 개구쟁이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알려줘도 되나 할 정도로 아무 숨김이나 과장 없이 본인과 본인 가문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는데 책장을 얼마 넘기지 않아도 김구가 얼마나 호방한 성격인지를 그리고 김구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당시 계급 사회에 대해 얼마나 불만이 많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배움에 목말랐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급 사회에 대해 불만은 있었지만 당시 체제를 거스르지 않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력한 끝에 과거시험까지 치를 수 있었던 김창함이었지만 과거시험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정행위들과 매관매직이 당연시 될 정도로 부패했던 조선시대 말기의 사회상을 직접 경험하고는 과감하게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며 처음으로 세상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계급 사회였던 당시 체제와 부패가 만연했던 조선 말기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창함이 드디어 거대한 역사의 파도와 만나기 시작했으니 그게 바로 빈부귀천의 차별대우를 일절하지 않아 당시 하층계급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세상을 들썩이게 한 동학이었습니다. 1893년 동학에 입도한 김창수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얼마 되지 않아 연비 수백 명을 둔 아기접주가 되었고 해주 팔봉산 자락에서 팔봉도소 척외척양을 내걸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영웅으로 칭송받는 안중근 지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문장과 글씨는 물론 지략까지 겸비하여 당시 해설지방에서부터 전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우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인품을 지닌 김창수를 아껴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미략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실패 후 폐장이 된 김창수는 물론이고 그의 부모님까지 거두어주었습니다. 김창수는 안태훈의 은혜를 입어 부모님과 함께 청계동에 안착하면서 최소한의 자식 노릇을 할 수 있었고 안태훈 덕분에 성리학자 고능선을 만나 사제의 연을 맺으며 보다 넓고 보다 깊게 당시 위기에 처한 조선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승 고능선의 뜻을 받들어 일사보국의 마음으로 청나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김창수는 찬빛장수 김영진과 함께 평양에서부터 함흥을 거쳐 삼수갑산을 지나 청나라까지 직접 살펴보며 견문을 넓혔고 질풍노도와 같았던 청년기에 또 다른 역사적 사건 을미사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는 일명 치아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백범일지 상권의 백미는 당연 이 치아포 사건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패장 김창수가 외놈들에게 당당히 호통치는 애국지사로 거듭나는 과정일 것입니다. 일단 김창수가 살해한 스치다가 을미사변에 가담한 외놈이었는지 또는 황해도와 대마도를 오가는 일본 상인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뒤로하고 마음 좋은 사람으로 살기로 했던 김창수가 은인 안태훈과 스승 고능선을 만나 일사보국의 뜻을 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모가 자신이 살고 있는 궁 안에서 외놈들의 손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을미사변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국모보수라는 명분을 앞세워 스치다를 처단할 결정을 내릴 당시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는 대목이나 처단 이후 평범한 범인들은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기계와 의연함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외놈들이 스스럼 없이 개입하는 법정에서 보여줬던 호연지기는 그야말로 속이 시원해질 정도로 통쾌하면서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이어지는데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그야말로 레전드를 찍은 일화들 속에서 어느덧 김창수는 그의 육신은 옥에 가둘 수 있으나 그의 뜻은 도저히 벌할 수 없는 큰 인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김창수는 치아포 사건으로 스승 고능선의 뜻이자 자신의 뜻 일사보국 그대로 만인에게 교훈을 남기고 옥에서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마치 드라마처럼 고종의 친칙을 받아 가까스로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고 더 이상 옥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탈옥을 결행한 후에는 도주생활 속에서 방랑과 방황을 거듭하다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를 세우고 후학들을 양성하며 다시 삶을 이어갔습니다 탈옥 이후 김창수에서 김구로 개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최준해와 혼인하고 교육자로서의 새 삶을 이어가고 있을 당시 또다시 거대한 역사의 파도를 맞닥뜨렸으니 그것이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었습니다 이미 치아포 사건을 통해 애국지사로 거듭난 김구는 민족운동의 요람인 상동교회를 오가며 헤이그 특사 이준등과 함께 을사늑약 무효투쟁에 적극 참여했고 당시 우리 국민들의 애국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교육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김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 그를 역사의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려 했는데 1910년 경술국치 직전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의 의거와 1909년 12월 22일 서울 종현 천주교회당에서 친일매공노예 상징 이완용을 처단하고자 했던 이재명의 의거는 직간접적으로 모두 김구와 연관되어 있었고 결국 경술국치 직후 김구는 외놈들에 의해 옥에 갇혀 온갖 고문과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안중근의 사촌동생 안명근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의 의거 이후 단연 일제의 최우선 타겟이 되었고 이미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과 긴밀한 관계였던 김구도 안명근과 함께 일명 안학사건으로 투옥되어 안명근은 종신형 김구는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바로 직후 일제는 또다시 신민회사건 105인사건을 통해 민족운동의 요람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신민회 인사들까지 단 하나의 사건으로 무려 600여 명을 체포하고 이 중 105명에게 실형선고를 내리면서 항해도 평안도 일대 독립운동가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외놈들의 고문과 오개서의 생활이 얼마나 가혹하고 처참했는지를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나 과거 치아포사건으로 수감되어 타로까지 했었던 애국지사 김창수가 17년이 지나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 김구로 같은 곳인 인천 감옥에 끌려와 인천 축항 공사장으로 추력을 할 때에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 여러 번 죽을 결심을 했다고 회고하는 대목에서는 아버지로서 두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유서처럼 전하는 글을 넘어 인간 김창수 인간 김구가 걸어온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됐을지 심지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의 삶이었다는 것이 한평생 세상과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그의 삶의 곡절과 깊이를 도저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먹먹해졌습니다 1914년 가추록한 김구는 어머님을 뵙고 나서야 딸 화경이의 죽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어머님의 꾸질함을 통해 아내 최줄래에 고단했던 삶도 알게 된 데다 1918년에는 첫째 아들 이니까지 태어나면서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가족들과 안락한 삶을 영위한다 한들 그 누구도 그를 비판할 수 없었겠지만 1919년 3월 전국 각지에서 울려퍼진 3일 독립만세운동을 목도 안 짓고 또 다시 따뜻한 가족의 곁을 떠나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1919년 4월 11일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청하면서 오랫동안 관철시켜왔던 일사보국의 뜻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내무총장 안창호의 강권에 경무국장직을 맡게 된 백범은 파벌 싸움이 심했던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지 않고 지켜내며 1923년 민국 5년 내무총장을 역임했지만 바로 이듬해 1924년 민국 6년에는 아내 최줄래와 사별하고 1926년 민국 8년에는 어머님과 둘째 아들 신이와도 이별해야 했으며 1927년 민국 9년에는 첫째 아들 이니까지도 환국시키면서 결국 가족들을 이렇게 저렇게 떠나보내고 홀로 외롭게 상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비단 가족들만이 백범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가 빈약해져 있을 대로 제3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에 취임한 백범은 청사의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 소송까지 당하는 상거지 신세로 전락했지만 당시 자신의 곁을 지켜준 동지들과 함께 결코 뜻을 굽히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인사대 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던 백범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철혈나마가 찾아오니 그가 바로 이봉창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31아입니다 앞으로 다시 31년을 더 산다 해도 과거 반생에서 맛본 방랑 생활에 비한다면 늙은 생활에 무슨 취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까닥에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얻기 위하여 우리 독립 사업에 헌신하고자 상해에 왔습니다 백범은 의기남자 이봉창의 큰 결심을 알아차린 후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처지였지만 최선을 다해 그를 지원해 주었고 이러한 백범의 믿음에 감동한 이봉창은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1932년 1월 8일 일왕 히로이토에게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이 의거는 비록 목표한 바를 다 이루진 못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을 향한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중국 대륙 침략에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당시 상해에서 최소 장사를 하면서 큰 뜻을 펼칠 날만 기다리고 있던 또 하나의 철혈남아 윤봉길의 피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이봉창의 의거는 상해사변을 일으키게 했고 외놈들은 상해사변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를 천장절 경축행사와 겸하여 상해 홍코어 공원에서 거행했으며 바로 그날 1932년 4월 29일 또 하나의 철혈남아 한인애국 단원 윤봉길이 의거를 일으켜 일제군 수뇌부 인사들을 대거 폭사시킨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부장이자 한인애국 단장 백범은 윤봉길 의사의 거사 직후 로이터 통신사를 통해 동경의거와 상해의거가 모두 자신의 주도하에 이봉창과 윤봉길이 일으켰음을 전세계 만방에 알렸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더 이상 존재 유지 자체가 힘겨웠던 빈약한 단체가 아닌 외놈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항일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중국 국민당 정권도 인정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1909년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 이완용이 이재명에 의해 1926년에는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이자 의열단원이었던 나석주에 의해 1931년에는 일왕 히로이토가 이봉창에 의해 일제군 수뇌부들이 윤봉길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큰 위험에 처했던 역사적 순간들마다 직간접적으로 항상 연관이 있었던 백범이라는 존재는 어느덧 일제에 큰 위협이 되었고 이에 일제가 일반적으로 한 달 급여가 30원 정도 하던 당시에 현상금을 무려 60만원이나 내걸고 백범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압박해오자 백범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상해를 떠나 피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백범은 일제의 감시가 최고조에 이르러 피신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중국 국민당 정권과 접촉했고 중국 국민당의 수장 장제스와의 면담을 통해 낙양군관학교 설립과 더불어 매 기수마다 100명씩 양질의 군관을 양성하는 것에 협의했으며 각자의 노선을 가지고 사분호열되어 있던 당시 독립운동 주체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통합시키고자 불철주야 거듭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백범의 조국 독립을 향한 의지와 방향성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일관되어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발한 중일 전쟁이 아시아-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일대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당시에도 백범은 여러 당으로 갈라져 있던 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 조직들을 국권 회복이라는 큰 뜻 아래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장제스를 설득하여 1940년 이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으며 1945년에는 미국 전략사무국 oss와의 합동 운영을 통해 한국광복군이 직접 우리 한반도를 탈환하는 국내진공작전 프로젝트 이글까지 추진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우리 조국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지기에서부터 주석에 이르기까지 1919년 4월부터 결코 짧지 않은 그 고대였던 시간들 속에서도 쉼없이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달려온 백범에게 남의 손으로 이뤄진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온전히 기뻐할 수만은 없는 소식이었고 오랜 시간 일사보국의 마음으로 살아오며 온갖 경험을 다했던 그에게 광복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걱정하게끔 하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외적이 항복한답니다고 하였다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한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기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선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외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백범이 직감한 대로 우리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을 기준으로 양분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백범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정부 인사 자격이 아니라 일개 개인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었으며 뼛속까지 민족주의자인 백범의 바람과는 반대로 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한민족 두 나라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 27년 만에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심정으로 상공에 높이 떠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며 상해 출발 3시간 만에 김포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착륙 즉시 눈앞에 보이는 두 가지 감격이 있으니 기쁨이 그 하나여 슬픔도 그 하나이다 내가 해외에 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외적의 악정에 주름을 펴지 못하리라 우려하였던 바와는 딴판으로 책보를 메고 길에 줄지어 돌아가는 학생의 활발 명랑한 기상을 보니 우리 민족 장래가 유망시되었다 이것이 기쁨의 하나이다 반면 차창으로 내다보이는 동포들의 사는 가옥을 보니 빈틈없이 이어져 집이 땅같이 낮게 붙어있었다 동포들의 생활 수준이 저만치 저열하다는 것을 짐작한 것이 유감의 하나였다 그토록 사랑했던 고국을 떠난 지 27년 만에 돌아와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감정과 동포들의 열렬한 환영에 감격을 느낀 것도 잠시 백범은 귀국하자마자 윤봉길 이봉창 김경득의 유가족들을 찾아 나섰고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이던 박열에게 친히 부탁하여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사멸사의 유고를 환국시켰으며 효창공원의 장지를 마련하여 안중근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 아래로 삼이사를 모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조국과 자신과 함께한 동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을 사랑했던 백범은 과거 김창함 김창수 김구 시절을 회상하면서 38선 이남 지역을 순회했고 광복과 함께 찾아온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에 적극 반대하며 우리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추창하는 나의 소원으로 백범일지는 마무리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들어도 가슴 뜨거워지는 글인 나의 소원을 쓴 시점은 1947년으로 이미 남과 북은 미소군 정체제에서 각기 따로 선거를 치를 준비를 시작하던 때로 한민족 두 나라가 되는 것은 예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단합과 통합을 일관되게 주창했던 백범은 1948년 남한 총선거가 열리기 직전 어떻게든 설득하고자 북에 직접 올라가 김일성 김두봉과 일명 사기 매담을 하는 등 끝까지 노력했으나 되려 북에서는 김일성에게 남에서는 이승만에게 각각의 체제 선전의 이용만 당했고 이로부터 1년 후인 1949년 6월 26일에는 같은 우리 민족 심지어 대한민국 육군 소위의 손에 의해 암살 당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미소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까지 우리 민족을 위해 그야말로 일평생을 다 바쳤던 그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 한반도 38선을 향해 거세게 몰아닥쳤던 냉전이라는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의 파도까지는 뛰어넘을 수 없었고 먼 타국에서 한국 광복군까지 창설하며 우리 조국을 되찾기 위해 각고해 노력을 했었던 그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외놈들의 손도 아닌 광복 이후 우리 민족 우리 조국에 의해 삶을 마감해야 했으며 그로부터 정확히 하루 모자란 1년 뒤인 1950년 6월 25일 우리 한민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까지도 아물지 못한 큰 상처를 남겨버렸습니다 조선시대 당시 출세의 지름길이었던 과거 시험포기 동학농민혁명 실패 을미사변 당시 치아포 사건 을사늑약 당시 을사늑약 무효투쟁 경술국치 이후 안학사관 등으로 투어 3.1 독립만세운동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여 태평양 전쟁 당시 한국광복군과 미국 OSS가 함께 추진했던 국내진공작전 프로젝트 이글 광복 이후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이은 남북분단을 막기 위해 끝까지 했었던 남북연석회의 참석과 사기매담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 뭐 하나 제대로 성공한 것 없이 한평생 실패의 연속이었던 그의 삶이었지만 너무나 명쾌할 정도로 오로지 우리 민족을 위해 일사보국의 뜻을 펼쳐왔던 그를 오늘날까지 있어왔던 역사의 수많은 승자들보다도 더욱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건 일개 개인의 유불리를 뛰어넘고 이념까지 뛰어넘어 역사의 파도마저 뛰어넘으려 했던 지금 봐도 비현실적일 정도로 너무나 한결같고 울고닫던 그의 진심과 이러한 그의 진심을 바탕으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한 걸음씩 디뎌왔던 그의 헌신을 이제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져 버린 오늘날이 되었기 때문은 아닐는지 백범일지를 읽으며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